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지금이 졸업 입학 시즌이고 또 편입학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나오는 시즌 아니면 나오기 직전 상황이시라서 좀 공통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미래가 어떨까요? 전망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전망이 어떨진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뚜렷이 보인다기보다 여러 단체들의 입권이 묶여있고 서로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도 이해는 됐지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걸 알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직업을 한번 바꿔본 사람으로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꼭 한약사로서의 이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영상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계사무실에 다녔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한 만 2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짧다면 짧지만 그때는 IMF 끝나고 1년 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취직만 된다면 월급은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또 설계사무실은 도제 마인드가 좀 있어서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내가 이 소장님에게 이 실력 있는 분에게 배워간다면 나는 이 정도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좀 팽배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근무했던 설계사무실은 소장님이 좀 실력도 있으시고 인정받는 분이어서 저는 작은 아틀리에 같은 설계사무실에 입사를 했는데 그 사무실이 좀 규모가 큰 설계사무실과 통합이 되고 해서 제 졸업 동기들 중에는 그래도 연봉이 괜찮은 많이 받는다 소리 듣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워라벨 이런 거 없었잖아요. 토요일에도 당연히 일하고 야근하고 밤새우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그 근처 사우나에서 잠자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내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실력이 생기고 프라이드가 생긴다 약간 그런 촌스러운 마인드? 옛날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아주 열심히 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몸도 많이 나빠졌고 밤을 너무 많이 새우니까 20대 때는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나니까 1년, 2년이 반복되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들이 못 한다고 밤을 새우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지 좀 웃긴다 가소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입사한 지 1년, 2년 차인데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겠어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몸도 많이 상했고 하지만 제 젊은 날의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미친듯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다.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또 IMF 지나고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학벌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고 출산휴가를 받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잘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퇴사를 원하고 출산을 하러 간 분도 아 이제 나는 애 낳고 몇 년 쉬어야 되는구나 를 당연하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건축 설계가 전문직인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나의 사무실을 차리겠다 나의 아틀리에를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여자 선배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낳지 않고 일을 하시든가 그래서 저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나름 신입사원이었지만 열심히 성실히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는지 여기저기에서 스카웃도 좀 들어왔었고 월급 좀 더 준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 회사의 사장님도 언제든 돌아와라 너 자린 비워두겠다 그냥 하는 말씀이시라도 너무 감사한 얘기도 듣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직을 할 때 제가 하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떨어졌다고 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내 삶의 질이 너무 바닥이고 일하고 술 먹고 주말에 좀 쉬고 월급 받으면 또 그 힘으로 살고 이런 게 너무 반복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떨어진 상황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꿈?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냥 가운 입은 모습이 멋있고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의학 드라마는 아무래도 되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또 연애도 하고 되게 뭐랄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의학 드라마를 보면 서른도 안 됐는데 다 막 실력들이 출중하잖아요. 사람 살리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유치한 동경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나이 들어서도 깨지를 못했던 거죠.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의사가 되면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멋진 사람도 주변에 많고 나도 실력이 나도 한 사람으로서 좀 존중받을 만한 또 멋진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멋진 사람도 많고 그런 사춘기 소녀같은 마인드를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게 좀 후회가 되는데 그 직업을 바꿀 때 정말 고려해야 됐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꿈 막연한 그 꿈이 아니고 그 현실을 봐야 하는데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할 때 즐거운 것들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의 성향은 교사가 됐으면 차라리 더 즐거웠겠다. 그리고 저는 도전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이 차라리 맞았을 사람인데 그걸 이제서야 아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제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나 또 저의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 의사, 교사 그거 직업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지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와 협업하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서 뭔가를 해내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성향을 좀 진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무슨 직업이 좋다더라 요즘에 IT가 뜨고 컴퓨터 게임 개발하는 게 좋다더라 하지만 내가 협업을 좋아하지 않고 기계 다루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이 좋고 나쁨보다는 나의 성향과 맞는지가 돼야 내 성향과 맞는 분야 중에서 조금 비전이 있는 그 어떤 디테일한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약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망한 직업은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 한약 드시는 분도 별로 없고 한약하면 거부반응 느끼는 분들도 워낙 좀 많으시잖아요. 양약에 비해서 그런데도 한약이라는 분야 안에도 또 그 안에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어떤 한약제 식품용 한약제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한약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유망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군 안에서도 또 유망한 직업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작가라는 직업이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그 누구도 난 작가가 될 거야 최고지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이고 또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실패도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도 있는 거고 버티는 것도 재밌어야 버티지 재미없으면 버티는 게 고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식의 행위 어떤 식의 패턴을 좋아하는지를 우선 그것부터 파악하셔서 그 산업군에서 유망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한약학과라고 예를 들면 지금 직업을 내려놓고 한약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학비,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셔서 나는 뭐 한 4년 내가 전혀 돈을 벌지 않아도 학비나 생활비 내가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장 없고 남들에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희생한다거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를 들어 부모님의 노후가 거기에서 좀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라면 문제가 없지만 나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가 조금 잘려 나간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시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버티기에는 어떤 새로운 직업 또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직업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요. 다른 아이 젊은 아이들 좀 놀 때 놀면 안 되잖아요. 실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야 취업을 하시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든이 되기 때문에 드는 비용 그리고 그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벌지 못했던 돈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직장을 다녔으며 연봉 받은 금액에 곱하기 4를 하시며 내가 놓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벌 수 있는데 벌지 못한 그 비용들과 또 공부를 한다고 썼던 비용을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커요. 이게 몇 억은 된다고요. 그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재테크를 했거나 지금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가지치기를 좀 해가지고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약사지만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나의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겠다. 한약을 통해서 한방차 사업으로 저 뭐 천연비누 만들고 천연화장품 만들고 한방차 만들고 한방청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아이 나온 후에 그래서 그것도 저의 인생을 되게 재밌게 재밌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약사라는 직업에 딱 고정되지 말고 한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내 삶이 더 즐거울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판을 바꾸지 않고 조금만 조금만 시야를 넓혔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기회비용들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인테리어 기사도 갖고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갖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내가 건축 설계가 너무 힘들었다면 인테리어 쪽으로 좀 빠졌으면 어땠을까 또 건축 설계 건축 설계만이 건축이 아니고 구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무대 디자인도 있고 조명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도 건축 설계 아니면 다 시덥지 않아 이런 식의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흑백 논리의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또 아주 좋은 공기업에 입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면접을 가지 않았어요. 서류로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서류와 자격증으로서는 아마 충분히 합격이 됐을 만한 상황인데 저와 같이 갔던 친구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했는데 제가 교만하게도 공부를 하겠다며 면접을 가지 않아서 놓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약사가 된 지 1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편하고 문득문득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면접을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돈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공부하느라 놓친 저의 한참 젊고 예쁘고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간들을 공부한다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부담감에 허덕이면서 지냈던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은 어찌 됐든 제가 놓친 기회들이니까 그리고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저에게 놓인 상황들에서 최대한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즐기는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바꿀 때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본인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타고나기를 재주가 있는 부분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의 일을 더 즐겁고 재밌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놓치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때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의 폭만큼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정도의 선택을 할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그래도 그 경험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이직을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약사가 전망이 있냐 없냐 보다는 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당신이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고 즐거운 분야라면 살짝 방향만 바꿔도 그 분야 안에서 여러 직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기회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신 이후에 선택이 된 거라면 그때는 정말 몇 년의 나의 삶의 지혜를 내려놓고라도 몰입을 하셔야죠.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뻔해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기회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